오늘 여러분께서 만난 3기 5개는 불자라면 문화받는 불교의 의문 하나로 물리도덕적인 생각을 삼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개의 바듬을 옹호하여 주옵소서 계를받는 저희 숙의 제자들을 지금 대덕수님을 정하여 부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겠습니다. 원하옵던데 전개사 스님께서는 청정한 길을 주옵소서 부처님의 본명은 원행입니다. 그 원행이라고 하는 뜻을 여기 옆에다가 잘 숙명을 해놨습니다. 그 숙명을 잘 잊고 평생동안 동명대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명대로만 살면 이해되시죠? 불명대로 살고 통장 정립 잘하고 이러면 다 부처님 제자로서 구국토에 태어나고 부처님으로서 다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의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쉽게 전화계에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쉽게 전화계에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수행 잘하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수행 잘하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수행에서 일체 중세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수행에서 일체 중세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수행 alltid 수행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사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풍 ideally 일자리 사업을 타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Gandalf의 일자리 사업으로 일본의 자리 사업을摘야 합니다. 일본의 자리 사업을 통장할 수 있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